대전시가 대전역 동쪽인 동구 소재구역에 공동주택 3,867가구를 공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모두 14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. 앞서 지난해 12월 공모 때 참가 의향을 보인 업체가 없자 시는 참가 예상 업체들과 협의해 사업비에 반영될 물가 변동률을 상향하는 등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.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신청 확약서와 신청 서류 접수,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.